하나 바이블 청소년부 1과정 2학기 10단원 10단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인데요 사람은 외모와 조건 또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10단원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35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우를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죠 이세의 집안에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35과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36과는 여우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어려움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골리아시라는 거인 적장을 물리쳤던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우와의 이름을 믿으면서 나아간다는 내용을 36과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37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사울왕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죠 38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죠 이제 이 10단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과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학습게요 보시면 배울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 과정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안에 찾아가서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겠죠 오늘 이 학습 방법의 다섯 가지 단계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기록해 보고요 숲을 만나다 시간을 통해서 이세의 아들들, 다윗, 중심을 보심, 왕으로 세워짐 네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배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또 질문과 답을 빈칸에 적어 나갑니다 나무를 보다 시간을 통해서 QR코드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요즘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열매를 맺다 시간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고 또 실천을 다짐하고요 길 걷다 시간을 통해서 찬양,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또 함께 나의 가족,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5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기름 부은 받은 다윗, 혹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러한 단어나 문장들로 오늘 들은 말씀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숲을 만나다의 네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의 아들들, 둘째 다윗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러오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죠 중심을 보심,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짐 다윗은 결국 외모가 아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세운 받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빈칸을 채워보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의 능력, 또 성적이나 자격증, 또 자기소개서, 이력서, 수상 경력 등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 중심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순종이나 의지, 회계와 같은 단어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죠 나무를 보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요즘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매를 맺다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이나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적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스텝 2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려면 버려야 할 옛 습관, 또 훈련되어야 할 새 습관이 있겠죠 내가 버려야 할 옛 습관이 뭘까요? 게으름과 나태함, 또 안일함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기도생활, 큐티, 이러한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가져야 할, 훈련되어야 할 새로운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적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습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지 그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함께 스텝 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더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제 길을 걷다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또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볼 텐데요 특별히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또 나의 가족,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부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들어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모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